LG유플러스는 GS건설과 함께 5G로 원격 제어하는 로봇을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양산은 지난 19일 150도시에서 열린 실증 행사에서 사족보행로봇 스폿을 사용했습니다. 로봇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통로를 촬영해 서보로 영상을 전송하고 공사 현장의 3D 지도를 제작하는 데 활용했습니다. 5G를 활용하기 전까지는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했는데 로봇이 땅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통신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어 실험용으로만 사용됐습니다. 유플러스는 이번 실증을 위해 라우터에 고정 IP를 할당하고 경로에 제한 없이 로봇을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 유플러스는 이 로봇에 다양한 사물인터넷 센서를 장착해 각종 산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. 예를 들어 가스 감지 센서를 장착해 공장 배출 가스를 실시간 감지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작업자의 체온이나 화재 여부를 감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.